금융권 인사태풍,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차기 수출입은행 행장자리는 물론이고, 또 금융당국, 나아가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대적인 인사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성수발 금융권 인사 후폭풍, 경제부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되는 수출입은행장 자리, 지금 후보군에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죠? 현재 후보군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현재 행장과 그리고 그 전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그 이전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모두 기재부 재직 시절 때 국제금융 업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장 후보군으로는 지금 금융감독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유광열 수석 부원장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최인함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기재부에 재직했던 당시에 주로 국제금융 쪽에서 경력, 커리어를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유력한 수출입은행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범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석으로 되고 있는 기재부 1차관 자리에도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올 12월에 교체가 될 예정인 기업은행장 자리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기재부 차관부터 금융권 행장 자리까지 인사 교체폭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기재부 1차관 자리는요. 현재 지난 6월에 이호승 정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 뒤에 두 달가량 지금 현재 공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만약 1차관 자리에 임명이 된다면 수출입은행장은 기재부 출신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관측,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만약에 수출입은행장에 현직 인사가 임명이 된다면 연쇄적으로 후속 인사의 여파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유광열 현 금감원 수석 부원장이 만약 수출입은행장으로 이동이 된다면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금융공기업 인사까지도 여파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자리는 관행적으로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맡은 데다가 현재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 금융공기업 수장들이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당히 인사폭구와 전망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금융사들의 지주회장 등 수장 교체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당장 K뱅크의 수장 자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현재 행장이 심성훈 행장인데요. 임기가 9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K뱅크는 후임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라든지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모두 내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말이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허인 국민은행장 임기는 올 11월까지고요. 이대훈 농협은행장 임기는 그 다음 달인 올 12월까지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